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측근들인 김용희라든가 정진상 이화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법 쪽에서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변호를 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게 뻔한데 알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검찰에게 강제수사의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호활동을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공통점으로 절대로 본인들의 혐의를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이게 뭐 자의든 타의든 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데다가 또 검찰이 이 정도로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으면 모든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인정할 것은 조금 인정을 하고 다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야지 나중에 판결을 받을 때 조금 더 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재명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에게 역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이들의 변호인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재판을 준비해서 오는 것인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궤변만 펼쳐놓고 있어가지고 법조계에서는 실소가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재명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이재명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라는 근거로 같이 호주에 여행을 갔고 골프를 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들이 같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보면은 이재명과 김문기씨가 눈을 맞추고 있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 친한 사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측의 변호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후에 검찰이 제시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보면은 김문기씨의 휴대전화에 이재명과 관련된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김문기씨의 휴대폰에는 이재명으로 저장이 된 연락처로부터 단체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수신을 받았으며 또 이재명이 함께 있는 카톡 대화방에도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이재명 측의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 마주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다 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재명과 김문기씨는 모를 수가 없는 사이인데 이재명 측의 변호사가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두 사람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이화영의 케이스인데 이화영이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이화영과 이재명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검찰에게 이재명과 관련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화영의 재판을 보면은 이화영 측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증인 A씨를 내세워가지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정을 했는데 증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이 쌍방울론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서 사용을 한 2972건 중에서 무려 96% 이상인 2860건을 이화영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증인 A씨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결제 시간이라던가 장소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고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화영 본인이라던가 그 집안을 위해서 사용된 내역인데 이거를 증인 A씨가 결제를 해줬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특히나 증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오전 6시 40분에 영종대교 주유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이러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자기가 사용했다고 우기면서 불리한 내역이 나오면은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인 A씨 말고도 이화영과 함께 여러가지 혐의로 엮여있는 측근들의 모르세 역시도 무리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화영의 수행비서였던 B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이화영과 그 가족이 사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대해서 수행비서 B씨는 절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B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쌍방울의 법인 차량 수리 내역서를 들이밀어도 자기는 무슨 차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무조건 모르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화영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중국 출장 당시에 김성태하고 이화영하고 북한의 인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까지 들이밀면서 이러한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화영의 최측근들은 전부 다 김성태라든가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몰랐다라는 식으로 잡아떼고 있는데요 안톰으로 이와영이라든가 그의 식근들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르세로 일관을 하고 있고 특히나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쌍방울의 책임이라고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쌍방울 측에서도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와영이라든가 그 측근들이 하고 있는 대답들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이 쌍방울과 관련된 인사들만 악마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측에서도 이와영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진짜 어이가 없다면서 이와영과 알고 지낸지가 20년인데 아무리 정치가 그런 거라고 하지만은 대질 조사를 받을 때 고개를 돌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딴청을 하면서 존댓말을 쓰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이와영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자신들은 더욱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으며 함께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게 김성태의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지들끼리 지금 서로 뒤통수 치고 모르세를 하고 재판때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거는 뭐 알 바 아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재판이라든가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이게 관심인데 판사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전략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와영처럼 모르세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모르세로 일관을 하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돌려야지 꼬리 자르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와영은 그냥 말 그대로 모르세로만 일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은 물론이고 윗선과의 꼬리 자르기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수부 검사 출신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미 검찰은 상당량의 자료라든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든가 전면적인 부인은 오히려 자신들의 중형의 위험을 키우는 것이고 한편으로 검찰에게 이재명에 대한 강제 수사의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재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은 진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변호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와영이라든가 김용익에 붙어있는 뭐 형근댁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정관예우 변호사들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거를 실드라고 치고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은 저 알만한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의 측인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있을 때 검찰 조사가 잘못되었고 재판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태도를 놓고 보면은 재판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며 또 한편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겨우 이따위 핑계나 댈 수밖에 없으니까 검찰의 수사를 악마화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